정원 정원 딱지왕 양종원 활동이 끝났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아 그렇네 잘 마무리하고 에너클락을 잘 찍을 준비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제이씨 방금까지 잘 나오셨잖아요 이게 어디에요? 제가 아직까지 꿈나라는 것 같아요 소감이 어떠시냐고 정원씨가 5개월 만에 에너클락 나왔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조금만 들어가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조금만 들어가 주시면 안 돼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너 잠깐 뒤로 가면 안 될까요? 아 그러면 지금 자꾸 이렇게 네? 조금만 들어가 주시면 안 돼요? 너 잠깐 뒤로 가면 안 될까요? 안 보여요 얼굴이 안 보여 제이 형이 이거 그거에요 제이는 여기까지 가겠어 많은 사람 얼굴을 봐야지 추웠어요 추워 저 기모 후드티 챙겨왔는데 그치? 입을? 되게 제가 좋아하는 재진대 형 그거 뭔지 알죠? 후드티 후드티가 아니고 나를 헤어 아, 커플 커플 아냐? 커플이름 커플이름 똑같잖아 똑같은 거잖아 제가 먼저 크 45 와우 어느 사람들이 제 형이 따라했어요 내가 촬영 때 입었어 애초에 아니 촬영 때 입었어 애초에 아니 촬영 때 입었는데 그걸 내가 먼저 샀는데 너가 따라 산 거지 아니죠 야 사이트한테 물어봐 주황색 고양이라고요? 아 맞다 이거 후드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저도 이거 검은색 똑같은 거 입거든요 똑같잖아 똑같은 거잖아 제가 비하인드가 있죠 야외에서 찍은 거 제대로 된 OK컷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그 촬영을 날렸는데 그때 입은 제이형 의상이 이거였어요 모자를 이렇게 만져봤는데 와! 이건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검정색을 샀거든요 근데 정말 똑같이 오렌지색을 샀습니다 제이형도 잘했어요 제이형 아니 서운해할까봐 미키만 너무 미키만 잘한다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방금 거를 좀 서운해 아 근데 제이형도 잘했어요 이번에 못 나갔잖아요 저희가 우천 대책 회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 오는 거 좋아해가지고 저도요 어제 비 조금씩 오는 거예요 나 약간 오전부터 소리가 좋아요 소리는 좋아 소리는 좋아 비 냄새 나도 비냄새 너무 좋아 저도요 나도 비냄새 너무 좋아 저도요 나도 비냄새 너무 좋아 이게 약간 제이형 화법인데 그러니까 너무 짜 지금 내가 오늘 우천이 뭐야 이거 요즘 유행하는 체질이야 몸에서 그 얘기했어요 이거 유행하는 체질이야 이거 요즘 유행하는 체질인데 이거 요즘 유행하는 체질인데 유행하는 체질인데 왜 이래 아침을 안 먹었고요 점심에 아침을 왜 안 먹었어요 일어나는데 점심이었어요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공연장으로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나랑 괜찮아 나랑 운명하면 내가 억지로라도 깨워서 아침밤에 이게 어 싫어요 어 싫어요 차를 자는 게 낫지 멱살 잡고 깨워가지고 내가 아침을 바르세요 뿌얗뿌얗 두 번 세 번 빨면은 진짜 보풀이 장난이 아니라 이거 아직 안 이거 아직 한 번밖에 안 빨고 이제 일회에 남았네요 아니 한 이틀만 한 이틀 한 두 번 세 번 이 정도 남아 아잇 잇 정원이 2층 걸렸나보다 정원 예 여의 형 몇 번이에요? 지금 밑에 층 정원 예 여의 여기는 딱 봐도 이거 할 것 같구만 여기까지 운동했던 거 한번 봅시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맛있다 맛있다 해줘 그래 그래야 여기예요 가슴? 여기요 자 하나 둘 맛있다 맛있다 아 맛있다 아 셋 제이 형 어? 형 뭔 노래예요? 겁쟁이 뭐 했어요? 2% 샭 1% 2% 3% 3% 4% 5% 5% 5% 2% 8% 한 번 해볼까? 네 주인공 롬게 렛츠고 와 너무 아파 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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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롰끈 나 볼 때 너와 하고있어요 음식이 사실 좀 안과했어요 제이형은 되게 좋아하던데 근데 제이 형은 되게 좋아하던데? 그러니까. 제이는 미국인니까?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요. 맥도날드 한 번 가봐야 돼. 맥도날드.. 제이 형이 그랬는데 미국인 분들은 맥도날드에서 콜라 안 시키고 무조건 밀크쉐이크를 시키네요. 아아.. 시키네요. 아아.. 아 이거다. 왜요? 노래 불러달래? 노래 불러줘요. 같이 부르세요. 오케이. 조개 껍질 먹고 밤새 속삭이네 Be who you are 형 근데 조금.. 그렇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다 보이잖아요. 형 너무 야한데요 지금? 응? 이거 바이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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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형 이렇게 안 깨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안 깹니다. 실은 몸을 흔들어도 안 깨요. 나가lt. 바라. 머리 잘 잘한다. 절대 안 깨요. 봐봐요 멀리는 니키가 온적해요. 진짜 이렇게 안 깹니다. 제이 형 그거 헤어밴드 잘 어울리는데요? 조금. 아 그래? 근데 얼굴이 진짜 작아 보여요. 근데.. 와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그거였어요? 야 잘 나왔는데? 나 잘 나왔는데? 나 잘 나왔는데? 나 그때 오디세호스 때 같아요. 그 뭐야? 그 뭐냐? 아 잘 넣었어. 저의 목소리가 너무.. 너무.. 잘라.. 아 안돼! 안돼! 내가 봐도 알지 않았어? 자 이 말은 진짜 뭐예요? 잘생기긴 한데 잘생겼는데 잘생겼도 돼요? 잘생겼도 돼요?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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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うん? 집사2 집사2 집사2